자 봅시다 이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모의고사였죠 그쵸? 네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네요 시험들이 해설강의 앞서서 총평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번에 총평은 방향성은 여러분들에 대한 미로 로 방향성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썰에 의하면 거의 그게 썰이 아니라 공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6월 평가원의 1등급 비율이 영어가 1등급 비율이 1%대에서 잡힐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되게 많이 퍼져 있고 실질적으로 제종반이나 제가 수업한 다른 학생들의 그 반에서의 형강생들의 어떤 1등급 비율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1%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제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나 봐 EBS랑 같이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냐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는 68%인가? 아마 그 학생들이 영어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것들을 딱 보면서 솔직히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영어가 어렵게 나오길 바랬어요 6평 때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와야 돼 그래야 너네가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좀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정도까지는 바란 건 아니었어요 네 이 정도까지는 바란 건 아니었는데 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저도 같이 당일날 제종반에서 학생들 감독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문제를 풀어봤는데 느꼈던 건 평가원이 대놓고 얘기하던데 이번에 풀 수 없게 할 거라고? 어렵게 할 거라고? 평가원이 대놓고 얘기를 할 텐데 너네는 못 봤어요? 전 봤는데 31번 주석 풀 수 없게 아 이거 보여요? 31번 주석 풀 수 없게 전 이건 평가원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단어 뜻을요 풀 수 없게라는 단어 뜻으로 적으면 안 돼요 이건 다른 뜻이에요 근데 평가원이 여기다가 풀 수 없게라고 적어놓은 건 너네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네 봅시다 원래의 방향성은 위로로 잡았으나 제 그냥 속마음으로 갑자기 방향성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거북할 수도 있고 저에게 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 진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험 문제를 풀면서 자 봐봐 일단 들어가 보자 오답률 상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말을 할 거야 체감 난이도라는 말을 할 거야 체감 난이도라는 말 그치?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인 건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18학년도 이후로 어느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상에서는 작년 9평이 제일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난이도 상에서는 작년 수능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체감 난이도 상에서는 작년 9월 달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때 오답률이 80%를 넘어가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애들에서의 느낌은 뭐였냐면 와 오답률이 80% 넘어가는 게 두 문제씩이나 있어? 어려웠던 게 맞네 라는 애들의 판단이 있었거든 근데 이번 시험은 봅시다 오답률 한번 볼게요 오답률이 1위부터 36번부터 34번까지가 다 80% 넘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80%가 넘어가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러니까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오답률 6위를 한 37번조차 오답률이 77.4%에요 평균적으로 오답률이 77.4% 정도라고 하면 그 회차의 시험에서는 오답률 상위권 최소한 1, 2위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오답률조차 이번 시험에서는 명암을 못 내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아 이번 시험은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았던 시험인 건 팩트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근데 솔직히 지금 몇 면을 까 뒤집어 봐야 돼 사실 이번에 오답률 1위를 했던 게 36번이에요 87.5%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순서 삽입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야 뭐라 그랬지? 절대 A 버리지 마라 맞아? 이거 제가 되게 강조해요 제가 뭐 말 만들어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제시문 바로 뒤에 A가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맞아 떨어져 거의 5%도 안 된다고 말할 만큼 통계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낮은 확률이 너네들의 시험일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해야지 그치? 맞아? 그 제가 절대로 A를 버리지 마라 A를 버리게 되면 선입견이 생긴다 라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다른 형광에서 어떤 학생이 그런 말 하더라 그럼 이번에 6평에서 이제 A가 제시문 뒤에 나왔으니까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더랬지 물론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 6평에서 제시문 뒤에 A가 나왔으니 수능에서 제시문 뒤에 A가 나올 확률은 1% 미만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평가원이 어떤 분들이신데요 평가원은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마세요 그 1% 안 되는 그 확률의 시험이 너네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절대 A 버리시면 안 된다 그것들을 아마 곱씹어 볼 수 있게 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빈칸부터 시작해서 순서 삽입 그치? 그 다음에 대입학 유형에서의 함출금이 문제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게 나왔던 문제들이 다 오답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쵸? 자 요걸 한번 우리가 집중기를 한번 뜯어봅시다 이것들을 통해서 평가원은 뭘 얘기하는지 첫 번째 순서 삽입 유형이에요 그쵸? 순서 삽입 유형은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수업시간에 A를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치? 맞아? 거기다 플러스 제가 수업 때에서 얘기했어요 평가원은 절대로 순서와 삽입의 문제를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에서의 단절로서 낼 수가 없다 그치? 맞아?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의 관점에서 문제를 낼 수가 없다 왜? 모든 학생들마다 느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그치?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 문학작품을 보고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국어시험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문학작품을 읽고 그거를 객관식으로 도출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어시험이 다 주관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국어는 절대평가 가야죠 한글이 되겠죠? 대신 영어를 상대평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긴 한데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단절이요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게 순서 삽입은 단절의 관점을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단절의 관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 대명사, 연결어 너네가 쉽게 그냥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그 장치로서의 단절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단절이 있죠?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에 문제가 있죠 이번 시험은요 그 두 가지를 되게 교묘하게 섞었고요 그리고 방향성으로 놓고 치자면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로 거의 대부분 다 무게추가 쏠려 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을 준비해야 된다 문제를 풀고 싶다면 아시겠죠?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 시험이었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데이파학 및 빈칸 유형인데요 여기 제가 막 말들을 써놨는데요 제 진심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가 제 진심이 드러날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험이요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건 맞아요 그건 팩트일 겁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높아졌죠 솔직히 이거는 평가원이 너무 선 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높아요 어떤 문제는 제가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틀릴뻔 했어요 대충 읽으면서 빨리빨리 읽으려고 노래할 때가 저도 몇 번의 문제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몇 번 문제에서는 이거 답인 것 같은데? 라고 저도 모르게 쉽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교묘하게 오답의 매력도를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려웠던 시험이 맞는 거지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번 시험들을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를 보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영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말할 땐 영어 시험을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들만한 요소를 말해주면 되겠죠 맞아? 이게 이제 강사들이 쓰는 표현들인데 뻔하죠? 뭐 예를 들면 어휘가 어려웠다 라고 얘기하면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는 당위성들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소재가 추상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 다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험에서 정말로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어휘가 어려웠어요? 특출나게? 아니에요 어떤 회차의 시험이었건 지문 하나당 어려웠던 어휘 한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번 시험은 특출나게 한 지문에 15개씩 어려운 어휘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인정하지 진짜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 맞습니까? 그리고 추상적인 소재요? 우리 솔직해지자 여태까지 시험에 평가원 시험에 추상적인 소재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어 왔었어요 새로운 소재 처음 보게 되는 낯선 소재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시험에서는 어려웠다고 얘기 안 했었잖아 이번 시험에서만 유독 너네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거지 그치? 지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구문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특출나게 어려웠던 구문이 있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저 문제 되게 꼼꼼하게 다시 분석했거든요 해석 강의 하려고 근데 구문이 어려웠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 부분들은 있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건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 그냥 다 넘어갈게요 이따가 다 얘기할게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제가 준비했던 방향성 다 바꿨습니다 자 봐봐 이거예요 첫 번째 이번 시험은 학생들이 거기 분석서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번 시험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 문장의 길이가 증가했어요 20번 지문 한번 보실래요? 20번 지문 보시면 첫 문장이 몇 줄이에요? 이거는 제가 간격 넓히고 그래서 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지에서 보시면 다섯 줄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한 문장의 길이가 증가했습니다 얘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문장의 길이가 증가했어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은 문장 안에서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을 해나가다가 점점점점 구조가 이상해지니까 거기서 막혀가지고 이 문장에서 해석이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해석이 안 되니 필자의 요도? 흐름? 선생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적 구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맞습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어휘의 난이도가 상승한 거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어휘의 난이도가 상승했다?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시험에 문제를 풀면서 아 진짜 나 어휘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느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어휘 많이 안 해온 거예요 어휘 제대로 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어휘에 대한 유연성도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떤 지문도 100% 어휘 다 알고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고정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도 그렇게 문제 푸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쵸? 근데 단 요런 부분들은 느껴지더라 너네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합성어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제가 분석하다가 몇 가지를 뽑아 봤는데 첫 번째 20번에 나왔던 더 뭐 세이빙 그레이스 이거는 너네가 딱 보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은혜를 구원하자는 건가? 아니 이게 뭔 개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맞아? 이랬을 수도 있고 또 22번에 뭐가 나오냐면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의 뜻인지는 다 알았을 거예요 평등주의라는 단어죠 그쵸? 맞아? 만약에 어 난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러프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뭐야? 거친 평등주의야? 너네가 시험을 볼 때 느꼈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생각해 보자면 거친 평등주의? 그럼 힘들다는 건가? 아 평등주의가 힘들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의 관점들이 확산됐었을 것 같아 이러니까 어려웠던 거야 그건 맞아 무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 러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거칠다 힘들다 뜻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거기 이 거칠다에서 의미가 약간 확장해 나가면 거친 거니까 매끄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거죠 날것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기초적인 진짜 기본적인 이런 느낌으로 잡혀지면 여기서는 맞게 해석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24번, 23번에 보면 뭐 얼더 위드 프리텐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막 이런 느낌도 아마 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링 섀도우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뭐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31번에서 뭐 피지컬 미디언 그러면 물리적 매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단어 해석은 되지만 어떤 느낌이지? 라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해석이 붕 뜨게 됐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답의 매력도가 상승한 건 맞아요 네 이거는요 진짜 평가원이 정말 저도 헷갈릴 만큼의 교묘하게 진짜 오답의 매력도를 높였어요 근데 제가 그 영어 지문의 논리구조 강의에서 평가원이 오답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 강조했던 방법들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문 분석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영어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너네들이 총평이 듣는 이유는 이거 듣자고 총평 듣는 거잖아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원론적인 대답일 거예요 Go to the fundamentalism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독해력을 상승시켜야 한다 이게 가장 팩트인 것 같다 아시겠죠? 문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석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흐름을 잡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시점부터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하루에 막 20문제, 30문제씩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건 해설지 보면서 근거 보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건 제일 지금 시점에서 버려야 될 방향성인 것 같다 아시겠죠? 평가원은 우리에게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독해력을 향상시키려면 무조건 두 가지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어휘의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단어가 약한 거예요 이번 시험이 특출나기 어휘의 난이도가 높았던 게 아니라 단어 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인터넷 영어 칼럼에 막 이런 거 쓰시더라 영어 단어는 효율적으로 외워야 된다 무식하게 외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저는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쳤지만 저는 똑똑하지 않은가 봐요 네,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의 효율성?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네, 미안하다 너네가 영어를 이런 사람한테 배우고 있다 네, 영어 단어 암기의 효율성?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쉽게 오면 쉽게 가요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너네가 지금 너네만의 방법이 있다고 믿을 거야 그치? 그 방법대로 영어 단어를 외울 거야 근데요 정말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지? 특히 내가 단어를 외우긴 외우는데 내 머릿속에 단어가 잘 남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쓰는 이유가 뭐지?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내가 쉽게 외우고 쉽게 단어를 외우고 싶은 생각 때문이 아닐까? 라는 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는요 쉬운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공부에 있어서는 전 신조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단어를 저도 외우거든요 저도 매번 이제 GRE 시험을 계속 봐서 점수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언제든지 제가 마음이 통하면 다 접고 미국의 대학원으로 떠날 수 있도록 계속 GRE 시험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단어를 외워야 되거든요 저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저조차요 무식한 방법으로 단어 외웁니다 저도 단어 써가면서 외워요 네 근데 이 방법을요 사실 누가 알려주신 건 줄 알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아 물론 그렇게 강조하실 수 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양아버지 교수님 교수님이 저한테 단어 이렇게 외워 이렇게 외우는 거 비원어민이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진짜 효율적인 이유를 알려줄까?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던 거야 단어를 쓰면서 외우면 눈으로 한 번 더 보게 되고 뇌로 생각하게 되고 손에서 운동이 시작되는 거지 운동 감각적 맞아?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일 크대요 네 그건 뭐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니 신뢰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쵸? 다 떠나서 단어 진짜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무식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 상관없습니다 너네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그 방법대로 밀고 가세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단어 안 외우면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수업에서 선생님이 야 단어 그거 뭐 단어 박시게 다 외운다고 질문해서 100% 다 알아? 단어는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걸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진짜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제가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생각된들은 이게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야 근데 영어 어떤 문제도요 해석이 안 되는데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맞잖아 어떤 선생님들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단어 몇 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서 문제 풀면 돼 야 그거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니네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겠냐? 아무리 그 방법이 좋다 한들 맞잖아 우리는 시험장에서 어떤 방식을 채워하던 우리는 그 쫄리는 긴장감 넘치는 시험장에서 우리는 해석으로 풀 거야 그 방법 다 안 먹힐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본적인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돼 해석 연습 하셔야 된다고요 꼼꼼하게 지금 이 시점일수록 더 해석 연습에 더 집중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30문제 풀고 해석 연습 안 하고 그냥 채점하고 틀린 것만 검토하고 넘어갈 거라면 저 같으면 7문제 풀고요 그 7문제 진짜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그 안에서 사고 과정을 잡아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어? 그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방향성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영어 문제는요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되게 이율배반적인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그럼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해석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쵸? 해석은 기본 바탕으로 잡고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쵸?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 지문이 어떤 구조를 끌고 내려가지는구나 이 부분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거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 영어 지문이 직선이다 그치? 결국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의 향연이 시작된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거 내가 분석해서 보여줄 거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한두 문장 해석 안 돼도 직선으로 퉁치고 내려갈 수 있지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읽고 빠르게 필자여도 잡을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느껴되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아, 이건 무선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이게 다 유선이야 자, 봅시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첫 문장에서 첫 부분에서 보여줬던 핵심 소재 영어 지문에 핵심 소재 그 다음에 소재에 관한 중요한 방향성은 뭐 했지? 짐은 곳곳에서 패럴 프리징 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한 지문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방향성은 하나야 무조건 필자의 의도는 구체적인 하나야 그럼 나머지 문장들은? 그 구체적인 필자의 의도에 대한 근거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근거 역할을 하기 위해 쓰여지는 거잖아 그럼 그 근거는 한 방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니까? 근거가 겹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겹치는 근거를 계속 똑같은 말로 쓸 거야? 아닐 거 아니야 계속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패럴 프리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거를 잡는 순간 우리는 일관성을 잡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부분을 훈련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방향성일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 저도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솔직히 다 필요 없다 이번 6평 시험에서는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시험 아니었다 구문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지문 내용 자체 이번 시험을 열었던 이유는 딱 몇 가지밖에 없었어 그치? 한 문장이 길어졌다는 거 두 번째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 그치? 맞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요 오답의 매력도도 그래요 우리가 문제 풀다가 두 선지 세 선지가 막 놓고 헷갈렸어 고민이 돼 선지 두 개 놓고 엄청나게 고민했어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답은 무조건 오답이어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쵸? 이까지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총평이었다 뭐 업법 문제는요 이번에 29번 업법 문제는 할 말이 좀 있지만 그건 업법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쵸? 맞아요? 자 그래서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첫 번째 대입학과 업법과 어휘의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총평 이상 끝